오늘의 생리학 서머러 그냥 올려줘 영상이요? 천재야 안녕 우리의 위드 생리학 서머로 우리의 위드 생리학 서머러 너무 귀여워 이거 짱 웃겨 무슨 레고 머리가 아예 모르자 오빠 머리 콩보이는 제가 하나 아닌데? 머리 콩보이는 제가 하나 아닌데? 머리 콩보이는 제가 하나 아닌데? 안 맞아 재밌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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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니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관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오늘은 몇일지? 5월 14일 화요일 지금 제 앞에는 나영이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수제 딸기잼을 식빵에 바르고 있어요 봄에 왔을 땐 여기가 다 벚꽃이었는데 이렇게나 초록초록 우거질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가니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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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것은 그 뒤 아멘 금요일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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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